안녕하세요 와아 ASMR 잠깐만 이게 잘 들리나? 난 잘 들리는데 와우 헬로 아아 How's everyone feeling today? 지금 잘 들리나요? 지금 들리나요? Can everyone hear? Does it sound like ASMR? Is mic working? 지금 마이크 되나요? 자 스테를 위해 제가 케이크까지 준비를 했는데 일단 노래 불러야 되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보가리 생일 축하합니다 자 부르기 전에 스테이한테 의식을 해줘야지 아 오케이 응 와우 여러분 뽀가리 케이크 준비해 왔는데요 사실은 스테이 형 누나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쁘게 꾸며 주셨는데요 제가 너무 예쁘게 꾸며 가지고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하고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네 일단 아 감사합니다 아 땡큐 와우 일단 이렇게 너무 좋게 해줘서 너무 정말 참 행복하네요 하하 일단 여기 앞에 좀 질문 같은 거 있는데 네 최근에 있었던 기분 좋은 일 최근에 음 사실은 사실은 오늘이 제일 기분이 좋죠 네 네 최근에 어 최근이라고 하면 오늘이 제일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스테이랑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소원 소원이 뭐 뭐냐고요 안돼요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먹방 할 수 있게 제가 오늘 원래 치킨을 원래 시켜서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아 조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그 콘서트를 오랜만에 준비를 하니까 좀 건강하게 챙겨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단 맛있는 덮밥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맛있는 덮밥은 바로 여기 잘 보이겠 와우 그나마 좀 제 건강한 밥인 것 같아요 이거 좀 맛있게 또 이것도 맛있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참 아 여러분 리스트에 저희 이런 새로운 마이크 샀는데 와우 구급스 되게 퀄리티가 되게 좋아서 잘 들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계란 계란도 있고 이거 어떻게 보여줄까 계란 또 샀어 계란 위에다가 넣고 스테이한테 보여주고 싶어 와우 와우 따나 와우 진짜 먹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먹방이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우 오늘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오늘 먹을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덮밥을 준비해왔습니다 와우 소스도 있고 소스도 있고 아 음료수도 있고 소스도 있고 와우 베리 나이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 해야 되죠 아 안 돼 홀려 몰라 와우 와우 너무 맛있어 여러분 와우 너무 맛있어요 딱 딱 콘서트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딱 건강하고 진짜 맛있게 먹었을때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아마 더 맛있게 먹었을 때 그렇죠 이렇게 먹어야 더 맛있을 때 뭐라고 해야 할까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요 일단 닭밥이 고기 근데 그냥 고기 아니라 왕고기인가 무슨 고기지? 스테이크 맛 조금 나긴 한데 불고기 느낌은 아니에요 스테이크 맛은 좀 더 맛있네요 에이저, 돼지, 소스, 고춧가루, 페프스 와우, 아무튼 너무 맛있어요 댓글에 댓글에 오우 근데 젓가락 안되고 살려줬어 가장 먼저 생일 축하해준 멤버는? 와우 일단 제일 그 뭐지 어제 새벽인가 그때쯤 제가 공부하면서 연락 왔을 때 찬이 형이었어요 찬이 형 그 단독방에 생일 축하해 이렇게 막 해주고 그 다음 하니 그 다음 정이니 그 다음에 그 뭐지 창빈 형 다들 되게 잘 후 후 너무 급하게 먹어가지고 너무 급하게 먹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질문도 이렇게 쿠키 모양이에요 맛있겠다 다음 질문인데 오늘의 나는 고양이 변수 병아리 오늘은 좀 고양이 같지 아 아니다 좀 머리는 약간 좀 흑발이니까 고양이 느낌이 많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 많이 생각한 적 있는데 근데 오늘은 좀 병아리 느낌이 그 느낌 왜 드냐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한 이유가 오늘은 좀 라이팅이 좀 밝아서 약간 병아리 저는 좀 밝은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귀엽다 이거 고양이 아무튼 저는 오늘은 병아리 흠흠 아무튼 밥은 너무 맛있어요 아직도 많이 남겼어 제가 확실히 오늘 than.... a cat today I think it's because of the lighting It's very bright and yellow So, yeah, I think I look like a cat today but yeah... Wow 와.. 너무 많다 양이 너무 맛있어 근데 지금 확실히 잘 들리는거 맞아요? Can you hear very tight? Does the mic work? 잘 들리면 너무 다행이다 지금 또 하나 있는데 다가오는 콘서트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은 이거는 좀 스포인데요 가장 기대되는 어렵다 이건 스포일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곡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좀 확실한거는 본적 없어요 이 무대 본적도 없고 정말 이번에 새롭게 공개되는 무대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그렇습니다 제작진 저희는 새로운 댄스에서 저희는 새로운 댄스에서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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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나르신지 나.. 나르신지 오..놈..놈..놈.. 나..놈..놈.. 나..놈.. 나..놈..놈.. 나..놈..놈.. ieważ.. 아..놈..놈..놈..놈..놈..놈..놈.. 천천히 먹어 아니 빨리 얘기를 하고 싶어서 빨리 다 먹고 빨리 얘기를 하고 싶은데 I want to talk with you guys very quickly but I need to finish this off but it's okay I think we'll talk as we eat 최근에 있었던 기분 좋은 일 최근에 아 이거 쿠키네 아 블라우니고 이거는 쿠키고 귀엽네요 어.. 최근에 좋은 일 근데 최근에 좋은 일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말한다면 음.. 아.. 일단 뭐 일단 뭐.. 어.. 최근에는 정말 제일 최근에 온거는 일단 해피 버스데이 라는 메세지 엄청 많이 연락이 와서 저도 원래 잘 알아 이렇게 어 이렇게 많이 오네 생각보다 많이 와서 좀 많이 깜짝 놀라긴 했어요 So I got a lot of birthday 해피 버스데이 메세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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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정도 넘게 온거 같아요 약간 다양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되게 감사했죠 이렇게 해피 버스데이 라는 말을 해줘서 너무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스테이도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고 물론 많이 얘기를 해주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만큼 너무 그런 짧은 말이라도 들으면 굉장히 감동을 잘 받는 편이어서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멤버에게 받은 생일선물 자랑하기 생일선물? 하하 저는요 생일선물 일단 받은게 없어요 근데 아직 못 만나서 그래서 그런거지 근데 생일선물은 생일선물보단 선물은 매일 거의 매일이죠 이렇게 항상 만날때마다 항상 기분좋게 만들때도 있고 정말 시간을 좋게 잘 보내주는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생일선물은 뭐 아직 뭐 받은게 없어가지고 오늘 멤버들 뭐 아직 못봤으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네 오늘 생일선물은 스테이가 준 생일선물이 이렇게 같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게 저는 그게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도 제가 늦게 버블을 했는데 그만큼 엄청 따뜻한 되게 좀 되게 따뜻하고 좀 부드러운 메시지들 많이 받아서 그래서 되게 너무 좋았어요 밥을 그만 먹어 고마워 음 음 와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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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항상 저녁에 가면, 항상 저녁에 가면, 항상 저녁에 가면, 항상 저녁에 가면, 그래서 저는 그 자신이 아주 진한 현실이였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녁에 가면, 너희들이 저녁에 가면, 너희들이 현실이였어요. 현실에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것도 선물이다 왜냐하면 영어로는 When you come to the present 현실 왔을 때 그 순간이 선물 같다 네 아무튼 너무 딥해진 것 같아서 음 맛있어 라스트 여기 영상의 아이로는 대파 라스트 배추 라스트 포기 너무 재밌게 쓰고 있나봐요 와우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케이크 왔어요 아 이거 이렇게 왜 되는지 알아요 제가 마이크 세팅업을 했을 때 하면서 이게 갑자기 제가 너무 급하게 세팅업 해가지고 물론 시간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한 30분 전에 왔어요 세팅업도 하고 다시 10분 전에 또 정리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제 옷에다가 묻힌거에요 그래서 원래 아우터 입으면서 이렇게 ASMR 먹방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써있지? 네 정말 우리 형 누나들 너무 대단한게 이렇게까지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줘가지고 되게 한 시간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오래 준비를 하는 건가? 근데 딱 보고 너무 예쁘게 잘 예쁘게 해피 버스데이 디자인을 해줘가지고 너무 너무 고마워요 케이크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한입만 뭐가 있다 다행히 이렇게 포크까지 포크같은 숟가락 그러면 스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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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스포크 스포크 흑? 아니면 훈? 몰라요?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약간 먹으면 좀 아까운데. 뭘 부터 먹을까요? 머리부터 아니면 오른발 아니면 오른팔, 왼팔, 코, 입 다 이렇게 어떻게 먹지? 엉덩이. 그래 엉덩이. 너무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어디서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른팔. 아니야. 그래 오른팔. 엉덩이. 그래 엉덩이 제일 귀여우니까. 와우. 와우. 와 찐 케이크가. 초코 안에, 초코 안에 들어가 있네. 꼬리 약간 생긴 것 같은데? 아닌데? 아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셨는데.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너무 아까워. 잘 먹겠습니다. 아 맞다. 셀카 맞네. 맞네. 하나 둘 셋. 아이고 쏘리. 하나 둘 셋. 아이고. 아이고 라이팅이 좀 아쉽다. 아 들어서 할까? 오케이.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됐어. 음 맛있겠다. 와 근데 너무 맛있어요. 엉덩이. 너무 맛있죠? 엉덩이. 하하. 이렇게. 잠깐. 엉덩이.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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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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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밥 먹으면 이제 꼭 디저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일부러 디저트를 혼자 준비했는데 요새 초콜릿이 좀 맛있더라구요 월티저 근데 오늘 케이크 먹을 수 있어 가지고 사실 이거 먹을 필요 없는데 근데 asmr로 소리가 엄청 차이질 것 같아서 I wanted to eat the malt cases for asmr but 근데 일단 케이크 와 가지고 오늘 이걸로 마무리 할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할 perse 랍스터 요즘 뭐 공부를 뭐 공부하는 거야 아 공부 요새 뭐 하냐고요 공부는 일단 한국어 조금 공부하다가 근데 이미 아니까 좀 오랜만에 일단 일본어도 조금씩 공부도 하고 원래 했었다가 이제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조금씩 하고 원래 프랑스어 제조음 공부도 하고 뭔가 파리에 갔다 와서 파리에 파리에 다니고 그 나라의 그 언어 그 뉘앙스를 좀 더 재밌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좀 느낌 이제 좀 알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되게 좋게 기억에 잘 남아 가지고 그래서 프랑스어 조금 보고 그리고 중국어도 이제 제가 조금 연습을 했는데 영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약간 그 소리 약간 좀 한국어랑 한국어는 약간 딱딱딱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바치만 있고 그 다음에 딱딱딱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영어는 이제 막 are you sure? 약간 연결이 좀 더 필요해 가지고 근데 또 중국어도 그런 게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근데 중국어 어떻게 배우냐고 제가 천러한테 조금 도와달라고 그래서 천러가 이제 막 이제 중국어 조금 알려주고 그래서 되게 고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우고 일본어는 제가 원래 있었던 책은 이제 책으로 연습하고 그리고 한국어는 이제 스테이랑 항상 너무 재밌게 한국어로 이제 대화도 하고 그리고 영어도 잘 쓰고 프랑스어는 뭐 좀 더 깊게 나중에 좀 더 하려고요 근데 일단 간단하게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다른 언어도 배우니까 되게 재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셀카를 버블에 올려줘 오케이? 알았어 올려줘야지 근데 일단 일단 이렇게 이렇게 어 이 시간을 지금 1시 46분인데 이렇게 시간을 줘서 너무 일단 너무 고마워 그 고마운 이유가 정말 물론 생일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V LIVE를 저번에 했었는데 그때 정말 우리 스테이가 이렇게 열심히 지켜봐주고 그런 마음을 확실히 잘 또 이번에 잘 느꼈지만 물론 잘 지켜봐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항상 버블로 이렇게 와줘서 너무 감사하지만 근데 확실한 거는 좀 더 뭔가 대화를 하는 느낌을 확실히 느껴서 뭐 버블에서 이렇게 뭐 보이스 메일 이렇게 보이스 메시지를 보내도 그래도 그래도 그거랑 지금 이렇게 바로 라이브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좀 더 좋고 좀 더 편하고 그리고 확실히 당신이 내 눈 앞에 있다는 거를 확실히 느껴서 너무 좋아 내 앞에서 지금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하고 안돼 가지마 미안해 오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오늘 2시까지 2시까지 해야 돼가지고 아쉽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항상 버블이든 다음에도 재밌게 ASMR V LIVE도 준비할 테니까 걱정 마 와우 일단 이렇게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가까이 제 목소리를 잘 들리니까 확실히 잘 들려요 물론 저번 마이크도 되게 좋았고 퀄리티 되게 좋았지만 그래도 뭔가 이거는 좀 더 깊게 잘 양쪽에서 잘 들리는 것 같고 정말 잘 닿아 잘 닿아 잘 닿아 좀 더 잘 닿아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우리 콘서트 내일 모레니까 더 긴장되고 뭘로 많이 해본 적 있지만 근데 정말 새로운 게 있어서 아직 본 게 없어요 약간 이번 콘서트는 물론 매니악스럽지만 그런 확실한 거는 매니악에 살짝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요 다음 스토리로 그래서 너무 긴장돼요 왜냐면 새로운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크크크 그래도 꼭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확실히 들어서 I wish we could perform this overseas as well and there are so many new stages new performances for this 콘서트 so I am very excited and I hope I can do this with you guys next time next time there will be a chance so I can't wait 일단 요새는 너무 바쁘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제가 어제 버블해서 이렇게 말한 듯이 음 물론 힘들고 아니면 뭐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더 행복 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내가 좀 더 뭘 해줘야 되는 거지 약간 더 해주고 싶은데 항상 생각이 많이 좀 다양한 아이디어도 많이 생각나오고 같이 시간을 웬만하면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그래서 제가 뭐 버블로 버블이라도 같이 사실 재밌는 얘기도 하고 좀 다양한 얘기도 하면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좀 아 뭐 당신 뭐 이스테이 그리고 뭐 당신이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좀 더 뭔가 해주고 싶어요 선물처럼 많이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약간 더 그런 식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스테이를 위해 저는 저는 제 최소의 제 제 하루가 갈수록 좀 더 행복한 걸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아 생각이 더 깊어졌네요 너무 갑자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쉽네 그래도 그래도 웬만하면 시간을 음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다음에 ASMR 뭘로 해야 될지는 너무 생각이 드는데 또 너무 재밌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뭐 어떤 식으로 할까 먹방이 아니고 약간 슬라임 같은 거 준비를 할까 오 이상해 아니면 멤버 데리고 올까 그것도 재밌겠지 예를 들면 뭐 승민이 댕냥스쿨 댕냥스쿨 그거를 ASMR로 해도 되고 그것도 나쁘지 않지 그냥 재미로 약간 라디오 말하는 느낌 미안해 그것도 좋은 거 같아 그래서 좋습니다 너무 좋아 조왕조왕 근데 이렇게 말하는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좀 더 괜찮은가 아니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좀 더 느낌이 오나 모르겠어 난 둘 다 상관없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이거는 약간 더 조용해지네 기분이 많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1번 냥냥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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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린이 형님 듣고 와서 그것도 오랜만에 약간 팅글 인터뷰 이런 느낌으로 할 수도 있고 와우 1번 2번 2번 2번도 나쁘지 않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 근데 다음에 좀 더 재밌게 오늘은 좀 시간 많이 없어도 그래도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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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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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는거죠? 항상 그런거죠 아무튼 이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여기 여기 항상 busy 그리고 뭐였지? anyways um we're always so busy and we're always trying to make up time for it and you know um i'm just very glad that we got this time and we will get more time in the future and so i'm very glad i saw so many um my sister sent so many videos of people saying happy birthday not on that like online like stay saying happy birthday or um some stuff i saw online and i was very grateful so stays everywhere all around the world thank you for saying happy birthday it was very meaningful and i really enjoyed it so i think it was very special to me i really enjoyed this moment i made a lot of things like that and i really enjoyed this video using this video so i always sold all my eyes on the internet so i really enjoyed this video so that's why i had a different video and i really liked it so i would like to come back and say i really enjoyed that 오늘 여러분이 왔어요 그리고 즐거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옆에 있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내일도 힘내고 내일모리도 힘내고 언제든 꼭 힘내세요 같이 서로서로 힘 그리고 위로 많이 해주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 이제 가야되서 시간 많이 없네 그래도 조금 댓글 읽어보고 가야겠다 항상 매일매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내가 언제든 버블로 버블이라도 꼭 와서 물어볼게 하루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서로 힘내자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지 그래서 오늘 시간을 줘서 행복한 시간을 같이 보내서 너무 고마워 고마워 감사했던 Joy 고마워 너무 사랑하고 прилab 여러분이 정말 특별한 것 같고 제가 당신을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고 당신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말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또 최근에 배웠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스테이 너무 사랑하고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사랑해 우리 뽀가리도 사랑해 안녕 오늘도 행복한 하루 꼭 보내길 바라요 안녕 바이바이